한국 Via L-19 제ни ان business 가을était 처음만에 가을 racial 제 вер들을 제will은 다 어렵고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같은 선수들이 또 튀어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팀에는 틀증으로 선수보다 이런 경험을 많이 가진 선수로 봤기 때문에 또 잘할 것 같다는 것 같은데요 또 저희 수비진들이 너무 좋아요 솔직히 저희가 수비진을 보면 SK북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비를 믿고 다치겠습니다 슬리데로 100대는 승리로 공격할 것 같고 저희 옆에 있는 한현이 투수가 정말 1도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마에 계시마 아예 가고 다만 힘드지 않겠습니다